나 스무살쪽에 하루는 뻔이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장은 안 오고 가슴은 미치도록 답답할 땐 난 왜 안되지 왜 난 안되지 되뇌었지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순 있대로 믿진 않았지 믿을 순 없었지 마음먹은대로 생각한데로 할 수 있단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져 고개를 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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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